나한테 보내줄까? 내 엄마한테 보내줄까? 아홉시야 오케이 생물적인 특성은 생명체라고 보는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아홉시야 아홉시야 야 야 일어나봐 아 몰라요 제가요 아 싫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씨 아홉시야 나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리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으으으으... 으으으으으으윽 으으으א 으으으馬 What aف 지발. 이런 이거. 청구 의사. 야 이 정착! 이 정착! 모두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. 오케이. 일단 방송실. 무섭잖아. 안 무서워? 이젠 내가 니 비야. 알았어? 응. 에이 비용신 쫄보 새끼. 살려주세요. 해봐. 이 정착. 그냥. 눈깔 펴버려야겠다. 이 정착. 이 정착. 이 정착. 이 정착. 너희들 다 죽어야겠다. 뭐야 이 씨발 것들 다 어디갔어? 배가 안고파?